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헬릭스미스 얘기한 그대로 되고 있죠. 그대로 얘기한 그대로 바로 그대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죠? 헬릭스미스의 경영권 분쟁 문제, 그죠? 경영권 분쟁 문제기 헬릭스미스의 경영권 분쟁 문제가 결과적으로 호재로 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있는 그대로 호재로 좀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고 현 구간에서 저항 구간 어디라고 했죠? 위의 구간. 여기까지 올라가기 쉽다 어렵다? 올라가기 쉽다라는 거고 카나리아 바이오 M이 결과적으로 헬릭스미스에 들어와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 카나리아 바이오 M이 투입한 돈이 있다 없다? 투입한 돈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투입한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출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헬릭스미스가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다? 최소한 만원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강조드렸습니다. 왜? 거래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매집해서 올라오면은 이 거래량이 없는 부분까지는 쉽게 올라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기업 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당 얼마죠? 주당 11,000원 그죠? 그리고 주당 만원 이때 뭐가 들어왔어요? 유상증자가 들어왔죠? 2022년도 말이랑 2023년도 초에 총 얼마가 들어왔죠? 거의 40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400억 누구 돈이에요? 카나리아 바이오 M의 돈이다. 400억이 헬릭스미스에 들어왔는데 평당가 얼마입니까? 11,000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얘네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나가게 되더라도 어떻게 될 거다? 분명하게 분명하게 하나는 가능하다. 하나는. 뭐 만원 자리 이상까지 올리는 건 가능하다. 왜? 얘네들도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네가 400억 썼는데 400억은 벌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본전에 나오든지. 결과적으로 주가를 올릴 것이다.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새로운 바이오 임상 얘네가 아마 바이오 그 이름이 얘네 그 임상 물질 이름이 엔젠시스인가 그럴 겁니다. 엔젠시스? 엔젠시스? 요게 글로벌 3상까지 갔다가 어떻게 실패해서 주가가 된 거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얘네가 원래 주가가 얼마였어요? 보면은 18만원까지 17만원까지 17만원까지. 그죠? 주가가 보면은 이게 무상증자에서 그런데 밑에 구간에서 보면 잘 보세요. 밑에 구간 4천원. 4천원 구간. 4천원 구간에서 어디까지 갔다? 주가가 미쳤죠. 어디까지? 17만원까지 갔다. 거의 40배가 뛴 거죠. 물론 기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이 기간 자체가 좀 오래 되긴 했지만 그래도 40배 정도 바닷건에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이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 지금 주가는 다 내려온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17만원부터 결과적으로 현재 구간까지 빠졌을... 현재 구간까지 빠졌고 지금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물려있습니까? 사실상. 다 여기 물려있습니까? 밑에? 아니죠. 다 어디 물려있어요? 위에서부터 쫙쫙 물려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위에 물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하한가 박힌 자리. 이런 15,000원 구간대에 굉장히 많은 매물이 쌓여있습니다. 15,000원. 15,000원부터 여기 36,000원까지.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올라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 현재 자리에서 매물대가 없는 자리가 어디까지다? 이 15,000원 구간까지는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사실상 또 매물대 체크하자면 하한가 맞았죠? 하한가에서 물량을 걷어서 이렇게 올리면서 물량을 턴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찐 매물대를 찾자라고 하면은 현 구간에서 요정도 요정도 구간 한 22,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카나리오바이오 M이 헬릭스미스에 투자해서 평단 만원에 투자해서 얼마? 2만원까지 끌어올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두 배 정도 400억은 먹고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 잘만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 같이 카나리오바이오 M이 올려주는 주가에 탑승해서 3배 정도 먹을 수 있는 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카나리오바이오 M의 실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옛날에 현대사료죠. 이 주가를 이렇게까지 펌핑해서 올려놨던 놈들이 누구다? 카나리오바이오다. 그렇기 때문에 카나리오바이오 M의 주가를 띄우는 실력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고 현 구간에서 분봉을 잠깐 보더라도 오분봉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이 지지성 구간을 정확하게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영상을 언제 찍었죠? 11월 30일 11월 30일에 영상을 찍었고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헬릭스미스 경영권 분쟁 호재다 매도금지 상한가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요거 타점 잡으려면 그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요. 이때 좀 구독 남겨주셨으면 타점하고 추가 배 전략까지 짜서 오늘 수익 챙길 수 있는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게 되면 자, 눌러볼게요. 편집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헬릭스미스 현 구간에서 완벽하게 좀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지금 저항이 봐도 어디 있습니까? 아, 저 위에 있죠. 저 위에. 맨 꼭대기에 저항이 있다라는 거. 이 위에. 저항이 있어도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구간. 사실 이 구간보다도 더 저항이 사실 이 위에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간. 이 15,000원 구간까지도 쉽게 쉽게 쭉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누구다? 바로 헬릭스미스다. 현 구간에서 뒤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서 당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들이 지금 자리에서 매집할 물량이 얼마 없을 겁니다. 유통주식이 3,700만 주이긴 한데 대부분의 주식들이 다 앞에 물려있을 거예요. 일본 보면은 사람들 유통 물량이 다 앞에 가 있죠. 앞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많은 물량이 없을 거예요. 밑에서 돌아가고 있는 현재 밑에 구간에서 최대한 물량을 모으려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돌리는 거고 사실상 집중적으로 매집 얘네가 만약에 매집을 한다라고 과정을 하면은 집중적으로 매집을 할 수 있는 구간대는 개인적으로 15,000원대는 가야지 좀 집중적으로 매집을 할 수 있다. 근데 얘네들은 매집하려는 게 아니고 매물대에 전해서 물량을 아마 정리하려고 할 겁니다. 제3자배중 유상증자로 들어온 카나리아 바이오엠 얘네가 400만 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400만 주를 매집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평단 만원에 매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매집했다라고 보고 이 400만 주를 어떻게든 주가를 올려서 털어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400만 주를 평단 만원에 매집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누가? 세력들이. 우리는 평단 만원 밑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전략만 잘 짜서 평단만 잘 잡고 대응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평단이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샀으면은 이 고통을 받았겠죠. 급락했을 때 마이너스 12% 빠졌을 때 이 고통을 받았을 거고 그죠? 내가 만약에 오늘 여기 샀다라고 하면은 지금 또 손실이 발생해서 굉장히 힘들 거고 근데 내가 밑에서 눌렸을 때 잘 샀다라고 하면 어떻게? 올라갔을 때 수익 구간이고 내려오더라도 내 평단 위에서 놀기 때문에 항상 계좌에 플러스가 찍혀있단 말이야. 그래서 크게 걱정 없이 들고 쭉 가면 되는데 이 평단을 잡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다. 그 지금 구간에서 이 장기 평선 있잖아요. 111선 111선을 뚫어줬기 때문에 이번에 224선 터치하고 그죠? 터치하고 나서 밀리고 다음번에 뚫을 땐 어떻게? 여기 장기 평선을 강력하게 뚫어주고 나서 지지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 타이밍, 이 눌림 타이밍을 항상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고 눌림 타이밍 잡는 거 어렵지 않아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눌림 타이밍 궁금하시다고 하시면은 제가 무료로 검색기 하나 보내드릴게요. 검색기 자, 여기 보시면은 검색기 있고요. 이 검색기가 항상 상승하고 눌림 목에 나오는 검색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영상을 좀 찍어드렸죠. 영상을 찍어드렸고 제가 영상이 업로드가 잘못돼서 오늘 이때 찍었던 영상 올라갈 거예요. 헬릭 스미스 아마 두 개 정도 올라갈 건데 한번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이 눌림 목에서 검색기 나와서 헬릭 스미스 찍어드리면서 경영권 분증 오히려 호재다. 주가 범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런 눌림 목 자리에서 어떻게 매수하는 이 검색기를 한번 받아가셔라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검색기 같은 경우는 항상 상승하고 눌렸을 때 이 눌림 목 타점에서 나오는 검색기고 이 단기적으로 하나 기술도 그때 단타 종목 한번 드렸었거든요. 단타 종목 드렸었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 사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죠. 올라갈 때 사면 손실 올라갈 때 사면 손실 올라갈 때 사면 손실 그죠? 근데 반대로 내려갔을 때 사면 수익 내려갔을 때 사면 수익 내려갔을 때 사면 수익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눌림 목 타점에서 잡아놔야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뭐 하자? 눌림 목 타점에서 수익을 챙기는 연습을 하자라고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눌림 목 검색기 받아가세요.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항상 보면은 우리가 급등할 때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물리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눌릴 때 사면은 수익이라는 겁니다. 눌릴 때 항상 사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검색기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이 구간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은 검색기 설정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위에 번호 있죠? 010-920-163-9 뭐라고요? 010-920-163-9 이쪽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눌림 목 검색해 드릴게요. 자, 현 구간에서 헬릭 스미스 추가적으로 224일 선 돌파할 시에 뭐 하자? 돌파할 시에 상승 후 눌림이 또 나올 겁니다. 이 타이밍 잡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 눌림 이 구간에서 눌린다면 이 눌림 목 자리 제가 들을 거고 혹시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해서 뚫고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무조건 받아요. 이 조정 타이밍에 추가 몇 타점까지 드릴 테니까 헬릭 스미스 고민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어떻게? 010-920-163-9 010-920-163-9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헬릭 스미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확실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헬릭 스미스 바다권에서 제가 캐치할 수 있었던 이유보다 일단 얘네가 대주주가 카나리아 바이오 M이고 얘네가 카나리아 바이오를 30배 정도 끌어올렸던 애들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작전이다. 작전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 그리고 이쪽에서 눌림 목 검색기에도 포착이 됐죠. 이 111선 장기 입형선을 뚫어주고 눌리는 이러한 눌림 목 타점에서도 확실한 대응을 해드리면서 수익을 안겨줬다라는 거 강조드리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검색기 플러스 대응 대응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리신 분들은 지금 대응하셔서 반등 시에 목표가 확실하게 설정하셔서 추가 매수 타점 잡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이쪽에 보시면은 헬릭 스미스 매수 전략 준비해놨으니까 반드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헬릭 스미스 매수 전략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검색기는 제가 저희가 300만원 주고 산 거거든요. 검색기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새로운 검색기를 사서 기존에 쓰던 걸 드리는 거니까 받아가시면 300만원 버는 거겠죠. 반드시 구독이라고 남겨주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